중구의회 강희은 의원 대표 발의로 제정된 중구관급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적어도 구청이 발주한 공사에서만큼은 안전사고를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안전관리자로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공사하는 업체에만 맡겨두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관급공사라는 게 우리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에 따라 구청은 구에서 발주한 3억 원 이상의 관급공사에 대해 의무적으로 안전과 관련한 행정관리감독을 시행해야 합니다. 공사 현장에 가림막이나 보행자 통로 등 안전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했는지, 주민생활과 인접한 공사장에는 소음진동 측정기가 설치됐는지, 시공사가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와 비상연락체제를 구축했는지 등 18가지의 안전관리 세부사항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됐습니다. 구청이 직접 안전관리 점검표를 작성하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해 책임을 보다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에 안전점검표를 통해 우리 구청에서도 구민들의 안전과 그리고 노동자의 안전에 위해 함께 이렇게 책임을 부담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같은 안전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구청이 관련 법에 따른 조처를 하도록 했습니다. 단 단순히 시정명령만 내리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추적관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올해 1월부터는 공사장 안전사고 발생 시 발주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는 법도 시행됐습니다. 관급공사의 경우 발주자인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이 더욱 커진 색. 전국 최초로 중구에서 지정된 이번 조례는 지자체의 안전관리 정책 시행에 필요한 근거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 돋보기 안수민입니다.